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얘기를 잠시 해볼 텐데요. 그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용 씨와 관련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왔습니다. 나의 분신 같은 존재, 뭐 이런 표현이 나왔었죠. 한번 들어보시죠.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유용한 사람이다, 유용하다, 쓸데가 많다. 잘 쓰면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도구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써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계속 좀 써먹으려고 했는데 좀 딴 데 한번 써야 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나와줬습니다만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제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 본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.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. 김 부원장의 금정거래율은 사실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? 자, 제 설명을 좀 차근차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. 김용 씨가 왜 유동규 씨한테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847, 8억 4,700을 받은 걸로 구속이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검찰 측에서는 김용 씨가 2021년 5월 3일 날 유동규 사무실에서 현금 1억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2021년 5월 3일부터 해갖고 8억 4,700 정도를 받았다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지난 5월 재판에서 약간 변수 같은 게 나온 거예요. 이모 씨라고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아니, 유동규 씨가 말이에요. 그 당시 김용 씨는요,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부터 4시 50분까지 수원 영통에서 김용을 내가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. 따라서 김용 씨는 이모 씨, 나랑 그때 같이 있었어요, 5월 3일 날 낮에. 그런데 무슨 김용 씨가 유동규 사무실에 가서 돈을 받습니까? 돈 받은 적 없어요. 이런 취지로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한 것이죠. 그러면서 휴대전화에 그날 그 이모 씨가 김용 씨랑 만나기로 했다라는 캘린더 있잖아요, 일정. 이런 것도 증거로 제출을 했답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의 반전. 이거죠. 이 이모 씨가 최근에 검찰에 나와서 그런데요, 저 그렇게 얘기했던 거 거짓말한 겁니다. 김용 측이 요청을 했어요. 저렇게 증언해달라고요. 따라서 제가 위증을 했습니다.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. 그리고 재판부에 제출한 휴대전화, 달력화면 그것도요, 위조해서 낸 거예요. 반전이죠, 반전. 우리 양재열 변호사님,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, 이모 씨의 검찰 진술? 글쎄요, 일단 수사가 막 시작된 마당에 제가 이걸 어느 쪽에 맞다 그러다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. 다만 이 내용도 사실 김용 지금 전 원장이 받았다라고 검찰에 공소를 제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김용 씨라든가 정의상 전 실장에 대해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? 지난 9월, 10월쯤에 폭로한 이후로. 그런데 사실 매몰이 됐건 정치적으로 됐든 그 사이에 돈을 줬다는 게 입증된 게 거의 없어요. 돈을 줬다, 안 줬다, 심지어는 본인이 어디 봉투에 담아줬다고 했다. 그 얘기가 바뀌기도 했고 나중에는 법정에서 검찰에서 나와서 진술한 부분들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일부에서는 아예 그 자체가 헷갈린다고도 얘기를 했고 사실 돈이 오갔던 사건치고 이렇게까지 입증이 제대로 안 된 게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의아할 정도의 상황인데 그중에 이 새로운 건 뭐냐 하면 이것도 1억 원을 줬다라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알리바이를 김용정 부원장이 주장을 한 건데 그 알리바이가 잘못된 것이라고 검찰이 이번에 다시 또 반박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만났다고 했던 이모 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했으니까 위동규로부터 그 시간에 돈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한 건데 그게 그 이 씨의 증언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지도 않아요. 그러면 실제로 그럼 그 시간에 위동규 지금 기획본부장 사무실에 가서 만나서 돈을 받았냐 이 부분은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는 겁니다.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. 2021년 5월 3일 날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. 김용 씨가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 여기 사무실 김용 사무실에 있다가 이동을 하죠. 이동규 씨 사무실로 오후 6시쯤에 분당구 판교동 한 10분 정도 거리래요. 차로. 그래서 이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 사무실에 있다가 김용 씨가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저 이동규 씨 사무실에 가서 2021년 5월 3일 날 1억 원을 받았다.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지난 5월에 나왔던 그 이모 씨 증인. 내가 거짓말한 거예요. 잘못했습니다. 김용 씨 측이 그렇게 시켰어요.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. 자 어떻습니까? 조상규 변호사님 그렇다면 김용 씨가 8억 4,700을 받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1억 저게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 847, 8억 4,700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증거나 자료가 조금 더 명확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? 어떻습니까? 네 맞습니다. 이제 어떻게 보면 꼬여있는 실타래에 첫 실타를 잘 풀어낸 거죠. 그런데 이모 진흥 원장이 왜 갑자기 자백을 했을까요? 그런데 사실 자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.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. 왜? 구글 칼렌더 사진을 냈어요. 구글 칼렌더를 스크린샷 해봐야 그게 오늘 적은 건지 그때 당시 적은 건지 알 게 뭐예요. 그래서 검찰에서 휴대폰을 그러면 내놔봐라. 로그인해서 언제 그걸 적었는지 확인하자. 이랬더니 휴대폰 없대요. 잃어버렸대요. 그러니까 휴대폰을 내라고 그랬더니 휴대폰 없어졌다? 휴대폰 잃어버렸다. 없다. 그러니까 어때요. 이게 일정표에 스크린샷 사진만 낸 거예요. 누가 봐도 의심스럽죠.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? 두 번째. 웬만하면 피고인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잘 안 합니다. 압수수색을 해버리면 검찰이 어떻게 보면 무기대 등의 원칙을 좀 침해하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에 대해서 그런 강제수사를 하는 거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. 그런데 이 모 변호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합니다. 심지어 같이 모의를 했다고 하는 대선 캠프 상황실장 서 모 씨, 박 모 씨가 모의했다라는 정황까지도 다 검찰에서 확인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했다 이런 그래픽도 나오고 있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는 이 이 모 변호사가 당을 대신해서 역할을 했다라고까지 보고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잔머리 꼼수를 쓰다가 들킨 거예요. 그리고 김용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사건이 문제가 된 5월 3일 3시부터 4시 10분 사이에 5시 이 사이에 김용이 자기 사무실인 이 코리아 경기도 여기 사무실 PC에서 텔레그램 자료를 다운받은 정황이 이미 확인이 됐거든요. 그런데 어떻게 같은 시간에 그 이 모 씨의 수원컨벤션 자기 사무실에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?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자료를 딱 들이대니까 이 모 전 진흥원장이 자백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. 알겠습니다. 이 모 씨가 어쨌든 허위 좀 증언을 했다. 이렇게 검찰에 나와서 실토라고 해야 될까요?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뉴스까지 전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